신동엽씨가 기다린 이유는 과연 뭔지? 엔딩치고 너무 비어보이는데? 신동엽 파스파트 오픈! 철컹 철컹 세 샷을 따라라 여긴 못 들었을 텐데 마지막에 증승처럼 무조건 4개 길들여진다 아 너에게? 너에게 길들여진다 아 4개가 너무... 가운데 줄도 비어났는데 원샷은 내 거다 지금 준비하세요! 원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원샷 혜린이 준비 끝났고요 주황이도 준비를 하네요 주황이가 어항에서 나와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원샷 보여주세요! 신동엽씀입니다! 와! 진짜 좋았다 유지 유지! 유지! 대박! 태어드리브 스타! 더 약간 놀린 것 같아요 태풍 속으로 태풍 속으로 우리 딸과 우리 아들에게 아버지 자 또 하나의 축하 소식입니다 동엽씨 원샷이 총 8회로 동현을 앞서갑니다 와! 자 이렇게 해서 원샷 골등은 동현 아 정리가 깔끔하게 되네요 아 오 너무 좋아 탱살 쳤다 탱살 쳤어요 진짜 좋아 와 독한 기쁨 와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밑에 줄은 완벽하게 되게 천천히 아주 귀 안쪽으로 손 것처럼 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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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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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라 그래 눈이라 그래 눈이라 그래 우리 아부지 원샷은 대우 해드리고요 자 글자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네요 35글자 오랜만에 세 줄 나왔어요 와우 소름이다 소름 세 번째 줄 완벽하게 딱 오 맞아 자 곡 정보 드립니다